각오 하 floods 산려라! 박사! 오늘 뭐 하나요? 아, 맞아. 아, 그렇네. 보여줘. 자, 보여줘. 보여줘. 뭔가 남다릅니다, 지금. 잠깐만, 앞에 스팽글. 아냐, 이걸 보여줘야 돼.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밑에서부터 보여줘야 하나. 밑에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나 사실 이것만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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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설마 2분이 말했어. 아, 얼굴이 있어. 정국이 거 뭐야, 정국이 거? 나 이거. 이거 아까 이거 안 해요. 너무 부러운 옷이다, 나도 갖고 싶다. 형벌은 또 있대요. 나중에 벌칙 당하면 입어야 돼가지고. 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 진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뭐일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달방 촬영 내내 이걸 입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다. 자, 멋있습니다. 아니, 귀엽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씨. 나중에 공항에서 한번 입어주세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자, 오늘 달려나가는 포토 스토리. 포토 스토리. 포토 스토리. 포토 스토리. 포토 스토리. 정ipped 스토리. 포토 스토리. 와, 방탄손이랑 걸리면 진짜 힘들겠다. 정보 스토리. 바이러스融 Church 정보 스토리, 이 최종nelle 기재 오, 도대체, 통 får. 정보 스토리. 이상의 청los을 측정해야 해요. 아, 당신이 명uvo 적임이 영oral. 바이러스 무 pineối 이ину. 사임 singing horas 이eres 오케이 오늘 꼴찌에게는 벌칙이 있는데요 그 벌칙 또한 여러분이 지금 강해지는 거예요 벌칙 뭐 신박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음 뭐가 좋을까? 뭐 없냐 요즘? 신박한 거? 1일 주술래프 지니 할까요? 지니 하니까 내가 또 불안해져 있네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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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지니야 지니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이 팍팍팍 하는데 이거? 난 너의 지니야 지니 좋아요 I'm your 지니 근데 그게 뭐예요?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지니가 나오는 거예요? 꼴등이 1등 하태로 하면 되겠네 아아 그러니까 멤버한테 첫 번째 소원 나랑 같이 아차산에 가졌으면 좋겠어 야 이거 너무 센 벌칙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나 하시죠 한 가지만 세 가지 말이에요 1등만 빌 수 있는 거 어때요? 두 가지 할까? 1등이 빌 수 있는 걸로 오케이 1등이 꼴찌한테 빌 수 있는 걸로 하나만 그래 1등 상품을 지니 사용권 아 잠깐만 지니 사용권 1등 알라딘 7등 지니 하자 진 사용법이라고 하자 난 너의 지니야 오케이 아 이런 거 시박하고 재미네요 오케이 좋아 지니 오케이 나 1등 하면 누군가 낚시가 준비해라 와 와 와 낚시다 나는 가는데 나는 가는데 나는 가는데 나는 가는데 열받아 아 벌써 열받아 와 자 S 이거 오케이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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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샘 준 지니야 난 너의 지니야 난 너의 지니야 우와 뭐야 나의 지니야 시작 갈게요 자 이제 먼저 나가 있는 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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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은 선상에서 해 안 하고 신선하고 아 그거 아니지 손 들면 안 돼 손 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 뭔데 뭐 하는데 아 이건 아니다 이거 너는 세우고 있잖아 이거 안 해 우리 둘이 뒤발자로 뒤로 가자 야 됐어 야 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 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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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마이너스 해야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독님 아니요 감독님 정말 안 했어 손목하지 나랑가 하하하 하하하 감독님 태형이 두 장 뺐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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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은 그거 내 거야 하하하하하 응 내가 지킬 거야 하하하 응 언제 가요 네 아니 왜 그래 아 아 이리 오세요 아마추어야 다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얘들아 우리 안 뛰기로 했잖아 자 1층 어디로 들어갑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떻게 해 하하하 야 근데 카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거 Silicon 너무 많이 뜯어도 안 돼 야 정보가 도와줘 너무 많이 뜯어도 안돼 너무 많이 뜯어도 안돼 야 도와줘 흠 뭐야 누가가 어디 있어 누가 누가가 없어 누가가 누가가 어딨어 아 야 형님 나 씨 한 마마 더 하자 나 진짜 도와줄게 진짜 형 한 마마 더 하자 정보가 한 마마 더 하자 진짜 한 마마 더 하자 이리 와 진짜 한 마마 더 하자 진짜 한 마마 더 하자 허벅아, 거울로 와줘. 한 번만 더 와줘. 자, 허벅아, 시골야. 빨리, 시골야. 빨리, 시골, 사랑해. 빨리. 허벅아, 도와줘. 허벅아, 도와줄게. 뭔데? 형 있으면 안 돼. 나 있으면 안 돼? 뭔데? 하나, 둘, 셋. 뭔데? 뭔데? 오케이, 됐어.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진짜 도와줄게. 진짜 도와줄게. 야, 도와줘. 진 J.O.P. 오케이, 도와줄게. 너무한다, 진짜. 번호가 안 좋겠는데, 이거 아닌가? 뭐야? 맞잖아. 이거 아니야, 카드? 어? 감동이, 감동이, 이거 카드 맞아요? 맞다고? 야, 수고가 많다, 야. 야, 수고가 많다, 야. 정국이, 어디 있어? 야! 암만에 져 있어. 잠깐만. 핫판이 큰일 났어, 핫판. 핫판이 없어. 야, 암만에 져 있어, 암만에 져. 왜, 왜 이리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정국아! 정국아! 어? 정국아, 이리와, 이리와. 정국아, 가면 안 돼. 이리와, 이리와. 정국아, 어? 가면 안 돼. 왜? 정국아. 왜, 내가 왜 이리와. 정국아. 정국아, 잠깐만, 이리와. 왜, 왜, 왜. 정국아,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시작. 나 보여줘. 핫판이 어디 있어? 핫판이 없어. 핫판이 없어. 핫판이 없어. 핫판이 없어. 아, 여기. 핫판이 없어. 알았어. 터 closing. citizen arte. 서리이 형, 사진 찍어줄 수 있어? 응, 그래. 너무 쉬워요. 그냥 creased 편 arrive, 옆에 찍어줘. 나도 헉도 할게 아, 한 번만 어? 야, 슈가, 제이홉, 지민아 한 번만 도와줘 진영, 진영, 도와줄게 제이홉! 아, 나 나중에 도울게, 저럴게 앉아, 앉았어 다가야, 앉아서 여기야 야, 그러면... 그럼, 전임표정이야 아, 지민아, 도와줘, 지민아 나 진짜 도와줄게 야, 지민아, 우리 서로 먹고 살자고, 지민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도와줘, 나 하나도 못했어 자, 형 진영 왜? 어, 하지마 왜? 왜? 빨리, 빨리 왜? 형 빨리, 빨리 자, 자, 춤추어, 춤추어 하나, 둘, 셋 어떻게 된다, 됐습니다 도와줘 야, 시민아 야, 슈가, 지민아 형 도와줘 자, 상큼하게 한번 찍어줘, 상큼하게 자, 자, 형 야, 나도 자, 형 상큼하게 마음대로 찍으면 돼? 상큼하게 마음 드려요, 상큼하게 키워드, 하나, 둘, 셋 나도 이거 도와줘 야, 나 슈가 제이홉 지민이 있어? 정말 공생들과 하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나 형 드리라고 적혀있어서 뷔 도와줘 뷔는 예쁜 포즈로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 어딨어요? 이거 분홍색이야 예쁜 포즈로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하나, 둘, 셋 셋 남준이 형 아 예예예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줄게 나 필요해? 의자 앉아서 의자 앉으면 됩니다 오케이 나 어디서? 의자 앉기만 하면 돼요 앉아? 하나 둘 셋 아니 안마의자 어딨어 안마의자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난 여기 여기 안마의자 어딨어 안마의자 야 슈가 제이홉 지민 모퉁이에서 모퉁이에서 근접샷으로 만세해야 돼요 진이 형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뭔데? 태형아 너 여기 한 번만 네 여기로 한 번만 와줘 귀여운 척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너무나 터무니없게 어렵긴 하네 뭐하냐? 아까 슈가랑 있었는데 있어봤어야 돼요 형 나 이거 하고 하고 내가 더 근데 잠깐 내가 슈가랑 진짜 나랑 협조 한 번 하는 사람 야 지민아 형 내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슈가 제이홉 지민 거다 아니 지겨봐 좀 지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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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 좋아 지민 너도 좀 안 좋아 슈가 제이홉 지민 건데 아 나 애들이야 지민아 어딨냐? 나 여기 있어요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형 나 도와줄 거야? 형 나 도와줄 거야 오케이 한 번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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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바로 찍을게 바로 슈가 형님 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한 번 찍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네 명인데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너 한 명 더 와달라고 해야겠다 잠깐만 나 이거 볶으면 올게 아 씨 아 씨 한 번만 있어도 여기서 그럼 기다렸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찍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모퉁이에 서서 자 모퉁이에 서요 자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며 조금 부끄러워하며 근데 표정은 좀 울상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 아니 포즈는 쿠키처럼 네 네 됐어 야 나도 뭐야 여러분 우리 네 여기서 한 번 합시다 뭔데 아 윤기 형 뭐하네 태형아 한 번만 애들이 모이기가 힘드네 우리 진짜 협조할게 진짜 진심으로 알았어 윤기 형 이제 복사한다 씨 뭐야? BTS 와야? 하나 둘 셋 야 너 키를 찾았다고? 키가 어디 있었어? 지금 그냥 벽에 붙어있던데 하나 열어러 가야 돼요 야 빨리 자 사물함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너 이거 다 찍었어? 네 다 찍었어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야 넌 진짜 사람한테 협조해주긴 해야 된다 야 나 협조 안 해준 줄 없어 자 형 어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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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여기 여기 진 RM 지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진 RM 우리 도와주자고 진 RM 지민과 환하게 웃으며 어깨 동무하고 벽돌과 사진 찍기 자 너 카드 찾았어? 카드 키? 카드 키 찾았어요 근데 선물 안 가봤어요 카드 키가 있어? 어디서 찾았어? 1층에서 찾았어? 2층에서 찾았어? 야 벽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긴? 야 벽돌 벽돌 얘들아 벽돌 벽돌 한 번만 도와줘 그냥 카드지 그 RM 지민 제이홉 혹시 있나요? RM 지민 제이홉 잠깐만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RM RM I am 야 나부터 나부터 야 나부터 나부터 아니 그리고 그 다음 나야 자 남준아 그 다음 나 같이 오케이 어깨 동무하고 근데 난 위의층인데 어깨 동무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준아 어깨 동무해줘 태혁 씨 아니 아니 잠이 형 그 다음 나야 뭐지? 뭐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태혁 씨 한 번 더 해주세요 바로 내려올게 자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눈을 감고 옆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어이 뭐야 셀카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빨리 나가야 돼 아니야 남준아 사랑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뭔데 뭔데 남준아 이리 와봐 자 3층 가야돼 남준아 야 재혁 이리 와라 너 한 번 더 도와줘야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만 나 여기 바로 앉으면 돼 오케이 여기 한 번 앉아줘 자 그 보조개 보이게 웃어주는데 슈가 형 나 한 번만 협조할게요 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도와달래 도와줏 도와줄게 슈가 지민 비 정국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업히면 그거 다트 하는 거 한번 찍어줄 수 있나 나 내가 셀카로 찍을게 내가 내가 필요한 거야 네 형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형들과 다트 이거 어떻게 다트지? 형 이쪽으로 회전 오케이, 좋다 됐다 야, 지민아 나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디 있지? 엘리베이터 나 액자에서 찍는 거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은 거 있거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자 너 나 업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이리 와 형, 저 여기 있어요 제이형 나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어떻게 해? 제이형 밑으로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빨리 아니, 암마이자 좀 찾아주세요 야, 가득히 또 찾은 사람 형, 암마이자 없어요? 암마이자? 지민아 어디 갔어? 여기 있었잖아 방금까지 오케이, 빨리 해 자, 오우아 빨리 해 빨리 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야, 지민아 나 한 번만 치워 주라 오케이 지민아 나 한 번만 도와줘 지민아 나 한 번만 치워 줘 지민아 나 지금 한 번만 도와줘 점프션 쥐거든? 오케이, 오케이. 할게. 그럼 나도 혁주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셋. 어디 갔어? 다 왔어? 오케이, 나이스. 다 왔어. 나 한 번만. 나도. 잠깐, 잠깐. 천국피, 지민. 아니, 한 번만. 잠깐, 잠깐. 액자가 어디 있어? 액자가 뭐야? 슈가, 제이홈. 액자가 뭐야? 슈가가 없잖아? 아, 신나게. 태형아. 아니, 태형아. 야, 슈가, 제이홈. 아, 잠깐만. 지민아, 한 번만. 아니, 나 먼저. 형, 했잖아. 야, 나 안 했어. 형, 왜, 왜, 왜. 아니, 뭐, 빨리. 슈가, 제이홈, 지민인데 지민이가 가잖아. 아, 잠깐. 아, 같이 해줘. 슈가 형, 슈가 형. 아, 나 해야 돼. 슈가 형, 어디서? 태형이. 오케이. 융기야, 융기야. 어디서? 잠깐만. 모니터 앞에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모니터 앞에서.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꼼꼼지. 액자가 뭐예요?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융기야, 융기야. 융기야, 융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융기야, 빨리. 이 망자 좀 찾아주세요. 융기야, 찍으세요. 야, 융기야, 이것만 하면 돼. 아, 태형이 없어. 아, 나 갈아. 야! 빨리. 아, 나 갈아. 야! 안 해. 안 해. 야, 빨리. 나도 안 해. 아, 나 갈아. 야, 지민아, 지민아. 약속 시킬게, 빨리 가자. 오케이, 형. 오케이, 나 가줄게. 간다. 슈가, 슈가 빨리 해줘. 아, 진짜 치타하게. 나 왔다, 나 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 해줄게, 있어. 나 정리만 갈게. 시간 없어요. 오케이. 슈가, 아이씨. 안 해, 슈가 버려. 오케이. 안 해, 안 해. 됐어, 너, 너, 나 이미 삐졌어. 엄마의 자아. 엄마의 자아 어디 있어? 어? 엄마의 자아 어디 있어? 샤워실. 아, 더워. 엄마의 자아. 2층, 아일랜드. 아일랜드. 엄마의 자아 어디 있어? 어? 고속 피. 남준이랑 한 번만 같이 가져와. 알았어, 뭐. 아니, 미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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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남준아 어디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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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형, 저 여기 있어요. 어디라고? 남준아 어디 있는데? 윤기 형, 내려와요, 내려와요. 오, 안 들려, 어디라고? 자, 자, 아무리 한 명만 가지고 안 들려. 나, 나, 나 간다. 야,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자, 이거. 자. 자. 어, 어떡해. 자,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정구가? 귀여운 표정으로. 귀여운 표정으로. 자.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왔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구야,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살아,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아니. 맵. 어, 여기도 있었어? 비보이 자세로 흔히 넘어갔잖아. 야, 비보이 자세로 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야, 우리 돕고 사는 거야. 자, 돕고 살아야 돼. 정구야, 돕고 사는 거야. 돕고 살아, 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야, 비보이 자세로 밖에 없어. 뭐야, 카드키 찾았어. 카드키가 있었어? 오로라가 어딨냐고, 오로라가. aware. 붕 게 왜 그렇죠? 왜 안내망치지 않았어? 신분한테 눈빠래 Truth. 넌 따른 영어의자인요. 제가 음성lere인도univers인데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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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의 자고 Jeff Kozakezo. 융경에서 안 찍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융경 융경 완전 치사해 가자 야, 융경 솔직히 뭐라 튀겨줘야 된다 아, 솔직히 형 형님, 해 줍시다 아, 융경 어, 갈게, 갈게 어디로 가면 되는데? 뭐 가면 되는데? 그냥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그래, 뭐, 뭐, 뭐 해 주면 돼 너도 한 번 해 줘야 돼, 그러면 그냥 웃어 주면 돼 너도 한 번 해 줘야 돼 너 화난 표정으로 천장이 보이게 아름이 잠시만 있어봐, 잠시만 있어봐 시너지를 좀 찾아보자 카드 키가 어디 있다? 1, 2층에 있다 했나? 몰라, 난 카드 키를 찾을 수가 없어 진영 자, 진지민 찍어봐야지, 내가 찍을게 오로라 내가 진짜 도와줄게 진슈가 왕 오케이 오로라 어딘지 알아, 오로라? 이게 오로라냐? 아, 융경 진짜 찍자,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왜 오로라? 그럼 오로라야? 형, 형, 진짜 오로라가 어떻게 돼? 야, 아래 말은 형, 진짜 아, 형, 진짜 빨리 찍어야 돼 야, 아래 말은 형, 아래 우리 한 번만 하자 남준이 한 번 찍고 형, 여기로 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실 앞에서 천장이 보이게 환한 표정으로 아래, 오케이, 오케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아래, 얘 거 해 주지 마 왜, 왜 얘 안 찍어줘 한 번 해 주셨는데? 아, 그래?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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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 보이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화내, 화내, 알았어, 화내, 화내 좋았어 자, 화내, 화내, 찍어줘 같이, 같이 아래, 아래, 아래 진영, 보여요, 빨리 나도 아래, 아래, 아래 나도 아래, 아래, 아래 자, 윙크 하신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보여요 진영, 필요한 거 없어? 나 RM, RM, RM 오케이, 나 협조할게요 RM아 협조할게 RM아, 이리 와 진영, 나 하나만 협조해줘 오케이 그냥 웃어줘 RM아, 나부터 오케이 형, 나 해줘 여기, 여기, RM, RM 형, 뭐야, 형, 뭐야? 아이돌 포즈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사진 찍기 야, 호박! 응? 야, 너 일로 와 오케이 너 다 도와줘야 돼 오케이 분노, 분노 오케이, 고맙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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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봐 나, 나 암망이자 암망이자, 여기 있어? 야, 너무 힘들어 형들이랑 나랑 눈싸움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암망이자 누웠고 눈, 눈싸워봅시다, 우리 됐다 지민이 형 왜? 진영, 어디 있어요, 진영 왜? 둘이 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얘ья, 있네 FR.mp, 빨리, 빨리 RM, J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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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잠깐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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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만히 사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가만히 하나 둘 셋 나갔다 좋아 빨리 빨리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보이는 오케이 스트레칭 해라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하면서 좋았어 호박 호박 나무 안 보였다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야 빨리 빨리 여기 다시 나무 안 보였다 들어와 됐어 진짜 야 너 낙성 놀이구나 형 한 번만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오케이 야 동거 하나만 찍으면 안 되냐? 아 되지 여기 너는 그냥 찍어주면 돼 이거 조명 나오게 해줘 자 형 한쪽은 따봉 한쪽은 갈갑 보여요 형 빼내세요 조명 보이게? 나 뭉내고 그리고 요염한 표정 요염한 모습 요염하게 요염하게 하고 표정은 놀라야 돼요 표정은 놀라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 표정은 놀라야 돼요 다 섞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제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더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어 카드가 무조건 아니에요? 너도 하나 찾았다며? 네 저는 하나 찾았어요 나도 하나 찾고 싶은데 안 보이네? 어디 있었어? 그냥 벽 같은 데 붙어있어요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요 아 진짜? 네 지민아 네 이리 와 너와 나 찍어줬잖아 형 솔직히 이 형은 카드 찾았을 거 같아 나 카드 없어 카드가 어딘지 모르겠어 나도 카드 세 장을 누가 가져갔대 이리 와 봐 벽에서 찍자 아 씨 카드만 노리고 있었는데 나도 카드 한 방에 그냥 찾았다 나이스 자 이리 와 봐 벽에서 사진 찍자 벽에 기대서 기대어? 네 더 기대 됐어 아이씨 카드 형 카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커? 나 아까 저거 본 거 같은데 카드가 있어? 이거 카드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카드 키 아니야? 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카드 사물함은 여기 2층 저기 끝에랑 빠르게 어 어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카드가 총 몇 장 있다고 그랬지 카드가 너 찾았어? 아니, 나 카드 찾고 있는데 카드가 없다 나는 카드를 잡기는 끊었다 정 씨, 저 한 번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바로 옆에서? 네, 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정 씨,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 아니, 아니, 형 정을 마시면 돼 미안 미안 네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형 제이호 꺼? 이거 지민과 왜 나는 못 찾지? 형, 아까 찍어줘서 협조 한 번 하시죠 어디? 형, 나랑 사진 한 번만 찍읍시다 아, 그래, 그래 누구 한번 도와줘야 된다 네 네 어 야, 지민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내가 찍어줬다고? 네 여기 앞에서 찍어있잖아요 어디? 아까 야, 지민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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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 둘 다 나 협조 한 번 해주나? 어, 해 주지 해 주지 오케이 이제 시어딥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잠깐, 잠깐, 우리 여기서 할 수 있어 여기서 할 수 있어 기다려봐 호비, 어디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야, 호비 네, 형 한 번 하자 응? 한 번 하자 난 아니네 진짜 같이 해줘 같이 해줘 하나, 진짜 하나, 하나 빨리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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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슈가 지민아 진짜 필요하다 오케이 다 한 번 해주는 걸로? 다 필요한데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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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누구냐면 세 명이잖아, 이렇게 세 명 슈가, 제이홉, 비 야, 너 이리 넘어가 봐 일단, 일단 나부터 찍혀 그 다음 나다 진짜 세 명 세 명 더 도망가면 안 된다 아, 도망가 마지막에는 나 한 번만 더 줘야 돼 알았어, 너 빠져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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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제이홉, 비 슈가, 제이홉, 비 슈가, 제이홉, 비 오케이 나 이리 와봐 아, 나 계단, 형 나 계단 간 김에 하자 같이 가 형, 형,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케이 형, 한 번만 자,자, 자리 지미야, 네가 찍어줘야 해? 네, 찍어줄게 저 lifts 오케이, 오케이 난 전부 다 구울 수 있다 응, 자, 지나가려면 슈가, 제이홉, 비 턱 깨고 턱 깨고 춤을 춰야 해 턱 깨고 춤은 어떻게 뿌어 aky,ashed 봐봐, 봐봐, 싱 건 계단 앞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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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떻게 찍어야 해 땀나, 빨리 해, 땀나 나, 벌써 땀 닿을 힘들어 오케이,omatic 잠시만요. 여기서 가자. 4명 여기 있어요. 뭔데? 나도 있어야 돼? 너 없어도 돼. 너 숨어, 너 숨어. 너 필요해. 야, 정국아. 정국아, 찍어줘. 내가 찍으면 돼? 여기 뒤에서. 뒤에서? 네, 형도 이리로 와요. 야, 지금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아, 진짜 가성비 안 나오네. 점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점프. 자, 하나, 둘, 셋. 찍었어? 오, 됐다. 오케이. 야, 야.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나 가면 돼요? 태형이, 태형이. 다 올라오세요. 옥상으로 가야 돼요, 옥상. 야, 야. 야, 야. 어디로 가야 돼? 옥상. 옥상. 옥상, 가성비야. 너무 안 좋은데? 나 도와줘. 오케이. 다 도와줄 테니까 옥상 한 번만. 야, 다 도와줄게. 옥상 가성비야. 너무 안 좋은데? 옥상 한 번만. 잠시만. 멤버 어디 갔어? 나만 와줬는데? 잠시만. 아니, 내가 이쪽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어? 데리러 올게. 내가 멤버들 데리고 올게. 야, 잘하네. 야, 잘하네. 야, 이거는 너무 상술 아니냐? 나 있어. 나 도와줄게. 어, 진영 어디 있어? 진영. 왜? 왜? 진영, 형, 한 번만요.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아웃. 야, 형 땀나. 형,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됐어, 됐어. 형. 한 번만. 가자. 야, 나 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구 바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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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형.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조금만. 아니, 조금만. 아니, 나 한 번만. 나 한 번만. 야, 한 명만 해. 야, 한 명만 먼저 해, 한 명만. 나 도와줄게. 진영, 빨리. 진영, 진영, 이리 와. 아니, 나 지금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아니, 빨리. 나 의자 한 번만 앉아줘. 의자, 세 명 의자 한 번만 앉아. 수빈아, 빨리 하고. 너 설마 방탄소년단 아니야? 아니, 남진이, 남진이. 남진이 형. 남진이 형. 나는 뭐 하는 건데. 자, 이 네 명 우리 해맑게. 자, 네 명 해맑게. 하나, 둘, 셋. 야, 야. 옥상 한 번만 가자. 옥상, 옥상 딱 한 번만. 옥상은 너무 힘들지 않냐. 설마 방탄소년단 아니야? 엎어요, 내가 엎어줄게. 야, 옥상은 너무 힘들지. 가자. 방탄소년단 아니야? 어. 야, 옥상 한 번만. 야, 땀이 너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아니, 옥상 한 번만 가자. 그건 안 돼. 아니, 내가 옥상 도와줄게. 내가 모든 걸. 옥상이면 안 갈라. 야,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야, 안 돼요. 다, 다 퍼졌어. 얘, 얘 포기했어. 이게 방탄소년단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이 찍지 말라는 거 아이가? 와, 진짜 감독님. 진짜 죄송한데. 한 번 찍고 싶으면 안 돼? 저, 저 다트 나오게. 다트 나오게 찍어주세요? 어, 야,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샘, 샘, 샘. 여기 어디 있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지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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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진, 제이오, 뷔! 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제이오, 뷔 한 번만 도와줘. 뷔, 뷔 한 번만 도와줘. 뭔데? 나부터 도와줘. 소화전만 보이면 돼. 멘붕. 아까 20분 전부터 찾았다. 시민아. 여기 있어요.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갈게. 기다려. 소화전 어디 있어? 큰일 났다, 이거. 와, 신나다. 동주 둘과 상큼하게 돌입이. 야, 카드가 있었냐? 아,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찾으면 이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카드 찾으면 진짜 배풀이죠. 야, 제이오, 뷔 한 번만 도와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야, 제이오, 뷔. 오케이, 여기 있어, 진. 어디? 뷔야, 뷔야. 뷔야. 태양아, 나왔어. 아니야, 괜찮아, 됐어. 야, 나 도와줘. 야, 정국아. 아니야, 됐다. 솔직히 너 한 번 도와줘야지. 야, 도와줘, 뷔. 야, 정국아. 어? 진이야. 나 진짜, 진짜. 봐봐, 봐봐, 봐봐. 간다, 아이씨. 야, 눈싸움 해, 놔라. 하나, 둘, 셋. 야, 나 많이 도와줬잖아. 뷔야, 한 번만 도와줘. 진이 형, 진짜. 오케이, 오케이. 진이 형 한 번 도와줘. 진이 형, 진짜. 그렇게 울상적인 표현으로. 아니, 진이 형. 아, 야, 배신 많이 나겠다고 지금. 아, 나 10분 동안 아무도 안 찍어줘. 빨리, 빨리, 빨리. 형, 나 협조했었잖아. 자, 일렬로 서서 소화전 앞에서. 오케이. 한 장만 찍어줘라. 오케이, 소화전 봐야 돼. 근데 나도 마침 일렬로 서야 돼. 소화전 봐야 돼. 딱이다. 소화전 보여줘, 소화전. 자, 갑니다. 됐어. 그냥, 그냥, 그냥. 태양이랑 나랑 정국이. 어. 누가 더 커? 도레미구나. 네, 맞아요. 찍어주세요. 뭐야, 내가, 나는 신발 때문에 큰 거다. 내가 할게, 형, 칼. 사실 애들이 안 찍어줘서 할 게 없어. 자, 하나, 둘, 셋. 진이 형. 야. 진이 형 나왔어, 진이 형 나왔어. 진이 형 나오면 안 돼, 빨리. 자, 오프닝 장소에서 눈썹을 가면. 하나, 둘, 셋. 막 사진 뽑아야 돼요, 지금? 나중에 뽑으면 돼요. 야. 야. 야, 나 진짜. 진짜 카드 한 번만 줄아. 진짜 카드 하면 역전인데, 진짜. 진짜. 안 보인?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독특하다.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안 된데? 우와, 이거 똑똑하네, 이 친구. 방탄소년단 맞잖아요. 진이 형. 왜? 우리 호비를 하나 합시다. 아니, 집에 다 나왔다고, 이것이. 호비를 왔어, 호기. 형,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 진짜 이기적이다. 아까 5분 넘게 안 도와줬으면서. 아니, 도와줄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 도와줄려고 했었어요. 난 진짜 마음은 그랬어. 지금 황감이 진짜 크다. 아니, 진짜 안 도망갈게. 안 도망갈게. 우리 함께 가자고. 형, 우리 꼴찌를 하면 안 되잖아. 나 일단 할 생각 없어야 돼. 꼴찌를 안 하고 싶어요, 형. 자, 나 망했어요. 나는 이미. 키 순으로. 난 카드 키 맞춰봤는데. 카드 키 맞춰봤는데. 카드 키 맞춰봤는데. 엑스 표시하면 돼. 오케이. 야, 종가 사진 한 번 찍어. 슈가 형, 한 번만. 해줄게, 해줄게. 사진 한 번 찍어줘. 셀카로? 어. 키 순으로. 키 순으로. 이렇게 키 순 맞지? 진형. 키 순으로 어떻게 해? 아, 그렇게 해서. 도레미 도레미. 어. 엑스 자 해. 얼짱 각도로 엑스 자 해. 어. 나 엑스 자를 못 하자. 넌 우리 안 보이게 하면 돼. 너, 너 안 보이게 해. 아, 이렇게 해. 여기 좀 올려봐. 하나, 둘, 셋. 좋았어. 자, 진형. 진형 슈가 형 한 번만 와드러라. 야, 카드가 있냐? 야, 난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보석이 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어디인지라고? 계단. 남준이 형. 지민아,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여기 앉아. 하나, 둘, 셋. 지민아, 한 번만 도와줄래? 나 혼자서 찍을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게 회의실이지? 어? 이게 회의실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막. 찍어줘? 아니, 아니. 같이 너 여기 있으면 돼. 눈싸움을 하면. 뭔데 지민이 와요? 옆모습으로 눈싸움을 하면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힐. 눈싸움이 나 혼자 못하니까. 정국아. 정국아. 어? 형, 한 번만 여기 도와줘. 제이홉, 정국과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은 사진 찍힐. 호보, 여기 한 번만 하죠. 화난 표정?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려줘. 오케이. 야,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 두 팔을 벌리고. 하나, 둘, 셋. 와, 비용 왜 이리 많아? 뭐야, 다들 뭐해? 사진 뽑고 있어요? 야, 카드 키가 어떻게 생각했냐? 지민아. 그거야? 야, 그래도 찍은 거 정리는 잘해놨네, 내가. 다 잘해놨네. 아니, 카드 키가 처음 몇 장 했는데요? 일곱 장. 연기 잘 못하네, 정국이. 아니, 난 진짜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민 씨, 카드 키 몇 장 찾았나요? 저, 두 장이에요. 지민 씨, 몇 장 찾았다고요? 네? 이야, 한 대여섯 장 찾았네, 쟤. 아, 너무하네, 지민. 다섯 장 찾았나 보네. 와. 야, 저것도 전략이다, 야. 아, 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하나 있고, 남준이 3층 칸을 그냥 받고 갈까. 저, 몇 장, 몇 장 안 찾습니까? 뭐, 그냥. 야, 이 나쁜 인간들아. 아, 얘가 다섯 장 찾았네. 아, 소소하게 그냥 몇 장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 1등은 정해졌네, 그럼. RM은 여기 있는데. RM이 일단 안 보인다. 아니, RM 얼굴이 안 보여. 야, 무섭게 몰아붙인다, 너네. 나는 첫 번째, 야. 너네들 몇 번째일 거 아니냐, 야. 여러분, 딱 들어야 할게. 나 다 인정했다, 진짜. 하지만 내 건 끝났다는 사실.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니지. 아,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레던드야, 이거 레던드야.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로버스, 셋? 굴소. 와, 연기차롬. 아, 연기차롬. 로버스, 넌. 안군다고. 나. 오, 와! 파트리하자, 이렇게. 감사합니다.